이 이준석 사례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주제를 어떻게 정했는가 하니까 무엇이 정상적인 것이고 무엇이 비정상적인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늙은 사람들도 좀 사회에 입바른 소리를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이익의 골모라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이익과 좀 떨어져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정상적인 것이 뭐고 비정상적인 것이 뭐냐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사태가 여러분들 윤리위원회 징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불복을 하겠다 재심을 신청하겠다 그리고 당원 신청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이준석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내가 어떻게 그렇게 찌질하냐 여러분 찌질하냐 뜻 아시죠? 치사하다 보다 조금 더 뭡니까? 강도가 센 단어입니다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찌질하냐 사내가 어떻게 그렇게 애가 그 모양이냐 이 표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사내가 그렇게 찌질해 가지고 앞으로 남자 구실하겠냐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겠죠 그러나 제 판단은 정말 치사하다 치사해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을 두둔하는 이준석 입장을 야 니 잘한다 분규 계속 일으켜라 이렇게 두둔하는 나이를 엄청나게 많이 먹은 사람들도 보면 야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헛살았냐 나이값 좀 해라 이런 생각도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제 말씀의 요지는 이 문제를 한번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자 무엇이 정상적이고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무엇이 정상적이고 무엇이 비정상적인 건가 여러분 이번 사안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지 않습니까 이미 저지른 사건이지 않습니까 엎지러진 물입니다 저지른 사건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윤혁한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권성동 씨도 아니고 저지른 주인공이 누입니까 이준석 씨인 겁니다 최차근인 김철근 정무실장 이번에 2년 당원 정지를 받은 정무실장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보조자 하지 않습니까 저지른 사건의 주인공은 타인이 아닙니다 이준석 씨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으킨 주인공이 누군가 하니까 이준석 씨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정리해야 생각도 정리가 되고 나오는 말도 반듯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거 아닙니까 4.15 부정선거에다 사실관계가 명료한데 그 사실을 뭡니까 다 여러분들 뭡니까 뭉개니까 헛소리를 계속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태경이나 한기호나 여러분 이준석이나 왜 공부를 합니까 왜 고등교육을 받습니까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들을 왜 어떻게 받았는지 도무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핵심은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건의 주인공이 이준석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 이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털린 것인지 그 다음에 이준석 씨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이준석 씨의 처신에 대해서 다른 당직자나 아니면 원로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너무나 명쾌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물을 누가 엎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건들이 이런 물을 엎었습니까 호텔방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누가 김철근 여러분 정무실장을 하여금 야밤중에 여러분 대전에 기차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장인 사람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까 아무도 이준석에게 거짓을 하라고 여러분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여러분들 방법을 만들어내서 사람을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장의사 여러분 녹취록이 김철근 씨하고 장의사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이준석 씨하고 장의사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제가 기억하기는 가세연에서 강용석 씨가 저렇게 하면 정거인멸 교사로 더 크게 걸릴 건데 이렇게 논평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법률가 하니까 그게 어떤 법을 위반한지 우리보다도 해박한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준석 측근이 쓴 7억 각서가 윗선에 전달돼가지고 이용됐다 이런 것을 또 JTBC가 보도한 모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돼도 태블릿 PC를 조작해가 문제가 됐던 방송사가 JTBC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중징결을 받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7억 원 토자 유지 각서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 협상 카드로 활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7월 8일 JTBC가 보도했다 활용될 건 활용되지 않을 건 아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은 호텔방에 들어간 당사자가 이준석이고 김철근으로 하여금 대전에 급히 내려가게 한 것이 이준석이고 호텔방으로 안내했던 이름 장이사와 통화한 사람이 이준석이고 모든 사건의 중심이 이준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무슨 단일화에 사용했냐 안했냐 이건 다 뭡니까 그냥 소음이란 겁니다 소음 이런 것을 또 JTBC가 보도를 하니까 참 내가 볼 땐 기가 찬 거죠 아무리 상업성이 중요하지만 제 이야기는 모든 것을 뭡니까 본질과 빈본질을 맹악히 여러분들 정리해서 접근하게 해야 그래야 헛소리도 안 하고 그래야 올바른 쪽에 쓸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준석 씨가 왜 헛소리를 계속 떠듭니까 윤석열은 당선 가능성이 없고 윤석열은 찌질이고 윤석열은 뭐고 윤석열은 뭐고 여러분 뭡니까 수십 수백 가지 뭡니까 윤석열 후보 함께 여러분들 논평을 했지 않습니까 가혹한 논평을 왜 그렇게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헛소리가 나옵니까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이 왜 정리가 안 돼 있습니까 생각이 정리가 돼 있지 않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이나 현상을 볼 때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을 못하면 생각이 정리가 안 돼 가지고 헛소리를 막 떠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헛소리를 계속 떠들면 그 사람을 뭐라고 봐야 되냐 아 생각이 저 사람 전혀 정리가 안 됐구나 생각이 왜 정리 안 됐냐 본인 나름으로 뭡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한 기준이나 잣대가 없으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씹으리는 겁니다 나오는 대로 대통령 선거 전에 이준석이 어떻게 도움이 됐습니까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습니까 사람은 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잊지만 기억력이 좀 있는 사람은 얼마나 멉니까 두 번이나 튀어나가고 벨 소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 안 될 거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폭언을 퍼붓죠 그게 폭언이죠 뭐 아마 공병호 tv에서 한번 공개했지 않습니까 한번 쫙 정리된 거를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또 공작을 펼치는 모양인데 여러분 시민들이 그런데 안 넘어갑니다 딱 여러분들 조선의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하단에 시민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시민 이야기를 여러분들 소개한 게 훨씬 좋겠습니다 김소영 님입니다 김소영 님입니다 그냥 백자 서평에 70분의 의견을 남겼는데 제가 여러분들 가감하지 않고 위에서 몇 번만 딱 뗐습니다 기획 폭로면 성접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됩니까 김소영 씨가 본질을 착하게 보는 겁니다 문제는 성접대를 받은 거하고 성접대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 그게 문제지 그걸 가지고 이용했건 안 했건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정기형 님은 이렇게 시민들이 똑똑한 겁니다 그럼 이준석이가 성접대 안 받았다는 겁니까 참으로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520명이 찬성하고 42명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김소영 님의 의견은 571명이 찬성하고 여러분 68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 여러분들 의견이 바로 뭔가 아니까 민심입니다 민심 극단적인 사람들은 몰려가가지고 국민의힘 게시판에 글을 남기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민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심이 압도적입니다 엄태일 님입니다 문 무마용 각서가 문 단일화에 이용됐다고요? 문 개뜩 같은 사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는다고 벌렁벌렁 하겠습니다 각서 왜 써줬냐? 사건에 실체적 진실이 없는데 왜 각서를 쓰고 야단법서를 띄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휘건 님입니다 JCBC가 또 아님 말고식의 생태 땅을 꺼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청 인사와 안철수가 이준석과 김철근을 해박하여 룸방포주 장 씨에게 7억 값을 넘겨주고 성상나비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대가로 받아오게 했습니까? 그 누구도 이준석 씨에게 강제로 김철근을 대전으로 내려보내 성상나비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내고 7억 약속 정서를 써주거라고 강요한 사람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준석이 자신의 범죄의 미를 듣기 위해서 꾸민 것입니다 211명이 찬성이고 24명이 반대입니다 이휘건 님의 이야기가 그냥 핵심 중에 핵심을 잡은 겁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 그런 사실 확인서를 누구도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의 이런 노래를 부르는 그 윤핵간인가 뭔가 난 윤핵간인가 권성동시하고 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윤핵간들이 총 들고 와가지고 이준석에게 김철근이 뭐니까 빨리 대전원 내려보내라 그렇게 뭡니까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누가 한 거 아닌가에 이준석이가 판단해서 결정한 겁니다 제가 아이가 찌질이가 참 찌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남자 나이 37 정도가 되면 자기가 뭘 책임져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남자 나이가 37이 됐는데 뭡니까 누구 책임이라고 돌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저도 자식들을 키우지만 그 자식이 여러분들 나이 자기가 부르라고 두세 살밖에 안 됩니다 저도 37살 나이를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되면 벌써 아이들이 두 명이 돼가지고 뭡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뭡니까 가족들을 암 굶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시대가 37살입니다 어떻게 뭡니까 배운 친구인지 어떻게 이러면 성장한 친구인지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 내가 이러면 가장 분격하는 것은 네가 책임져야 될 것을 왜 남들한테 돌려가 이러면 세상을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냐 이야기입니다 윤해깐이가 네 보고 뭡니까 호텔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라고 했냐 윤해깐이 이러면 네 보고 뭡니까 김철근이 대전으로 내려보내가 뭡니까 사실 확인서 받아오라고 했냐 뭡니까 말이 되는 소리들 해야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파적 사고의 가장 펀더멘탈 근본에 해당한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날밤을 여러분들 새해가면서 뛰는 것이고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가장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책임감이 없으면 어른이 아니고 책임감이 없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책임감 때문에 문명이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을 키우고 여러분들 발명을 하고 발견을 하고 신제품을 출시하고 뭡니까 그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책임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책임감에서 하나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권태근님이 한 말씀을 똑바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뇌물성 성접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가세연이 터뜨린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당신 수족인 정무실장 김철근을 대전으로 내려보내 정거인묘를 위한 허위각서를 쓰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누가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문제 핵심이 아닙니다 가세연에서도 이런 사실을 가세연에 제보 받기 전에 국민일보에 먼저 제보가 있었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제보가 되어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무슨 위선을 따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준석씨 173명에 찬성하고 19명이 여러분들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우달원님은 얼마나 더 지저분하게 선동정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제발 좀 정치판에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정치에 좋은 점도 많을 텐데 이준석씨의 이 뭐 이렇게 지저분한 거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창진님입니다 그 보도가 JTBC 보도가 다 맞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준석씨가 성상납 받은 것을 조작이란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이준석씨가 성상납을 받은 건 사실이고 그래서 김철근이 한밤중에 대전까지 내려가서 각서를 써준 게 아닙니까 문제는 그 각서가 윤석열과 안철수 단일화에 때 이용됐다는 건데 그건 각서를 쓴 이후에 각서를 입수한 윤 후보가 안 후보의 그걸 내밀며 안심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즉 이준석은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언젠가는 정지되니까 안심하고 서로 합주고 단일화 하자는 겁니다 그 전부터 이준석이 안철수를 죽이려고 해꼬지 않았습니까 윤 후보가 그렇게 했는가 보다 하지만 그것은 그 각서를 나중에 이용한 것뿐이고 그 각서를 조작한 것도 아니고 그 각서를 쓰려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이준석과 김철근의 범죄는 멈춰 이루어졌고 나중에 그 각서를 입수한 윤석열이 그 각서를 이용했다는 정도로 정리됩니다 요컨대 그런 일이 있었다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17명이 찬성하고 여러분 15명이 반대를 한 겁니다 여러분 김창진님이 쓴 글이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 썼겠냐 이야기죠 어느 전문가보다도 전국을 찌르지 않습니까 jtbc 보도가 100번 양보해 가지고 옳다고 해보자 옳다고 해서 당신이 호텔방에 들어간 것이 없어지냐 당신이 김철근 정무실장 대전까지 보내가 여러분 사실 확인서 받아온 것이 없어지냐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개탄하는 것은 여러분 개탄하는 것은 이겁니다 핵심은 사건임이 일어난 거고 그 사건을 일으킨 주인공이 이준석 당대표라는 겁니다 그 이준석 당대표가 사건을 일으키는데 윤핵관인지 윤관핵관인지 윤석열이 첫 건인지 그건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상당히 힘들었던 사람들은 횡설수설하는 사람입니다 횡설수설하는 사람 10분이면 마칠 보고를 1시간 2시간이면 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 사람이 왜 말이 많아지냐 왜 횡설수설하느냐 왜 어영부영하느냐 그게 여러분들 사고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여러분 정리가 돼 있으면 글 쓰는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 사고가 정리가 되죠 왜 그런가 하니까 사고가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바로 이런 횡설수설하게 되니까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생각이 정리가 돼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나 원칙이 분명한 사람들은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하고 말이 짧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핵심을 이야기하고 헛소리를 계속 떠들지 않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아주 혼탁한 기사를 보면서 이거 한번 내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방송 보시는 분들과 한번 정리정돈해야 되겠구나 이준석 사건도 물론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여러분 두 번째 이준석